자, 욕심을 조금 줄이고 힘을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. 아이고, 내가 붙어줄 걸 그랬다. 내가 왼쪽에 있어. 하나씩 가는 거야, 하나씩. 화이팅, 화이팅! 아, 그렇죠! 오케이, 좋아, 좋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굿굿굿. 아니야, 실수만 받아 먹어도 이길 수 있어. 실수만 받아 먹어도 돼. 맞아, 맞아. 아, 아! 지금 나갔죠? 잘 봤다, 잘 봤다. 공을 잘 치는 것도 중요한데, 인아웃을 잘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아, 그렇습니다. 19. 19. 10. 구승관. 우승관 높게 클리어. 다시 한 번 짧은 클리어죠. 드롭! 나이스! 포기하지 마! 오상욱! 우승관 선수가 최대한 바로 일어나서 대처를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. 쏘리 쏘리 쏘리. 서비스 오블. 11. 19. 이대로만 끌고 간다고 하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! 와, 나이스. 드롭! 오! 자, 찍어요! 저거죠! 푸시가 저렇게 날카롭게 들어가게 되면 적점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네! 우리 명실에서 한 번 에이스 분위기를 꼭 가져와서 살려줘야 되겠죠? 그렇습니다. 아, 그러면 완전 넘어왔어. 24. 매치 포인트. 11. 자, 어느덧 점수가 매치 포인트에 다다랐습니다. 우리 라켓보이즈의 첫 승리까지는 단 한 점 남아있습니다. 끝까지, 끝까지! 아, 잘해! 자, 잘해! 네! 굿굿굿! 옆으로 드롭! 오! 오우야. 굿굿! 자, 그 순위간에 드롭 공격 성공으로 그렇습니다! 점수 25대 11 라켓보이즈가 가져가게 되고요. 감사합니다 라켓보이즈는 첫 대회, 아주 귀중한 첫 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나이스 스매시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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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코브웨이딩어 3공과 좋아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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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도적으로 이겼죠 맞네 승강이가 에이스가 아니었네 믿고 보는 경기 안정감이 장난 아니다 오상욱 부수관조가 승리를 해주면서 다음 경기에 대한 희망을 줬죠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승리였기 때문에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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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